액션과 야기의 공격성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액션! 살아남기 위해 힘이 더 많이 들어간 단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액션! 액션! 카메라가 아주 큰 반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묘사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액션! 한 분 한 분 워낙 대상이 뚜렷하셔서 보는 재미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액션! 이렇게 현장이 그리워지고 그 정도로 참 좋아요 최고의 오락 영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액션! 액션! 한글자막 by 한효정